오우. 현란한 춤서인, 현란한 춤서인. 반갑습니다. 저 오늘 입장을 보니까 뭐하시는 분들인지 딱 맞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연예계의 신인 가수 듀오 준비하시는 분 같아요. 연예계의 새로 몸을 담은 신인 가수일 것이다. 오늘 고양이 목에 마이크 달고 열 번째 시간은요. 광주를 스트릿 댄스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뭉친 댄서스 팀입니다. 비꼬울 댄서스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분 석위를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빅골댄서스의 멤버이고요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조수경, 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조수경 대표와 같이 활동하고 맥이 이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춤을 추는 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스트릿 댄스가 뭔지 좀 쉽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청년들이 미국에서 즐기는 문화였는데 이게 지금은 그냥 자유로움을 댄스로 표현하는 것을 상징하고요 힙합, 락킹, 왁킹, 팝핑, 브레이킹, 크럼프, 하우스 이런 엄청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약간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만, 한두 개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왁킹이라는 왁킹 네 왁킹은 팔을 엄청 위주로 사용해서 팔 위주로 현란하게 이렇게 현란하게 아, 폴로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몸도 쓰긴 하지만 팔을 위주로. 저는 힙합을 하고 있어요. 힙합. 힙합 같은 경우는 그루브 한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리듬을 타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리듬이크를 한 거나 웨이브. 그리고 이런 시선처리로. 시선처리로. 끈적끈적한 느낌인데. 끈적끈적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시크하고. 터프하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부드러운 말, 소파한 말 다. 그렇죠. 그렇죠. 힙합 좋아해요. 힙합 좋아해요. 스트릿 댄스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보아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보아를 통해서 했었는데. 댄스 포지션인 가수들이. 유독 눈에 들어오고 좋은 거예요. 장기자랑 시간만 되면. 제가 그걸 막 나가서 하고. 난 조금 더 전문적인 무언가가 있나 보다.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에. 제가 동방신기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여자지만 남자 그룹의 댄스가 좋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알게 되면서 힙합을 배워야겠다. 이렇게 돼서 댄스 학원에 등록하면서 다니게 된 것 같아요. 두 분이 클 당시에는 부모님 세대에서 반대가 상당히 심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하겠다 말했을 때부터 반대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이거를 직업으로 하고 싶다. 직업으로 고등증이.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셔서.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집안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서. 더 그렇게 반대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완전 내가 너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빅골댄서스가 어떤 팀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빅골댄서스는 11명의 남녀로 구성된. 아 11명. 네. 혼성 스트릿 댄스 팀인데.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굉장히 많은 여러 장르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는 팀인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왁킹 댄스를 전공하고 있는. 닉네임 마리드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파핑을 하고 있는 빅골댄서스 소속. 아이언베어 김철웅이라고 합니다. 코레어 그래픽 케이팝을 하고 있는 문자윤입니다. 저는 지금 스트릿 댄스 신에서 힙합 댄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9년 전에 이 팀이 만들어졌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광주가 그러면 댄스로서는. 어. 불무지였다. 제가 처음 딱 시작했을 때는. 여자 선생님은 없었어요. 아. 전부 다 남자 선생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스러운 걸 배울 수 있는 댄서들이 많이 없었고. 돈을 적게 받는다거나. 아니면 되게 강압적인 시스템에서 팀 생활을 하거나. 그분들이 위에 선배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로가. 왜 춤이 여러 개인데 이것밖에 없지를 해서. 서울이나 이제 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병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쵸죠. 워킹이랑 걸스 힙합을 시작하게 되면서. 광주에도 워킹 댄서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여성적인 댄서들이 많이 생기게 된. 와. 그러면 선구자 하시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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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콜 댄서스가 다른 지역에서도 유명해요? 오 너무 유명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을 모토로 활동하고 있는 팀이 사실 그렇게. 우리나라 스트리트 댄스팀 중에서 많지 않아요. 거기에서 조금 선두를 달리고. 다른 지역 팀들에게도 조금 귀감이 될 수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광주 애들 춤 정말 잘 춘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곤 합니다. 지금 빅골 댄서스 팀이 특별한 게 있는데. 2014년부터 자체적으로 매해 배틀 라인업 대회를 주최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들었어요. 정말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스트리트 댄스 1대1 배틀인데요. 1대1 배틀이라면 이 팀이 추고 이 팀이 추고. 경쟁하듯이 추는 그걸 말씀하시는. 네 맞아요. 이거를 DJ가 마음대로 틀고 싶은 노래를 그냥 트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즉흥 프리스타일로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예선을 거쳐서 본선을 올라가서 토너먼트로 배틀을 1대1로 싸우게 되는 거죠. 저희가 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그 스트릿 댄스 행사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문화는 사실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이제 춤이 어때? 네 춤이 어때? 이런 거를 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게 그 배틀 문화예요. 승자님! 심사위원분들을 초청을 하면 배틀이 심사위원분들의 또 쇼케이스를 하셔야 해요. 룰이. 심사위원들도? 네. 네.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쇼케이스들도 있으니까 1대1 배틀도 하고 심사위원 공연도 보고 한 명씩 막 서로 와가지고는 예선을 축제처럼 즐기기도 하고. 근데 그런 도전 자체가 좋기는 한데 주변의 시선이 니들이 그렇게 해서 뭘 되겠냐 이런 조금 무모한 도전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왔겠죠. 초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꿈을 짓밟았겠어. 맞아요. 정말 많이 짓밟혔고.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딱 스튜디오 오픈했을 때 너네 개기부리지 마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때는 니들이 뭔데 그런 걸 차려서 하느냐. 그때는 진짜 우리가 못할 짓을 이렇게 어려서 모르고 시작을 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랑 지금 너무 다르죠. 그 말씀하신 분이 저희 대회에 참여하셨었더라고요. 아 진짜요? 잘 됐다 그냥. 그래서 당연히 떨어뜨렸겠네요. 아 됐겠다. 아 됐겠다. 아니 예선도 못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노력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대회가 있습니까? 아마도 10월이나 10일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하나요 대회를? 원래는 저희가 충장로 안에 있는 콘서트홀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콘서트홀이 800명을 수용했을 때 좀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른 더 좋은 장소로 바꾸려고 광주에서? 네네. 무조건 광주에서. 무조건 광주에서. 아 이 말을 저는 무조건 광주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스트릿 댄서를 배우거나 어떻게 배틀을 나가려면 광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어 막 막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언니 분이 먼저 리액션이. 먼저 먼저. 막 눈물도 날 것 같아 맞아요. 못 드세요. 저희가 예전에 사실 꿈이었거든요. 약간 저희가 이렇게 엄청 뭔가 잘하는 댄서가 되고 광주에 계속 있는 걸 고집을 하다 보면 뭔가 광주로 많이 와주지 않을까 친구들이 이런 게 꿈이었는데 조금씩 잃어가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중간에 대회를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자주 하는 생각인데. 자주 하는 생각인데.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돈에 치다 보면 맞아요. 춤을 추지 않고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죽어도 그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점은 그냥 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인가요? 그것만이라고는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을 못 받아서 더 뭔가 더 좋은 환경에서 했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다. 좋은 댄서가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지금 우리 제자들한테는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환경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해요. 그런 사명감으로 스튜디오를 학생들을 지도하는 스튜디오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주말 마다 또 학생들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지금. 맞아요.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스트리트 댄스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뭔가 케이팝 댄스를 인기가 그동안 많았었다면 이제는 이게 화제가 스트리트 댄스로 많이 돌아와서 그래서 진짜 눈꽃을 수도 없이 전화가 울리고 댄스 스튜디오의 전화번호가 조금 사연이 있다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끝번호가? 2019. 2019. 저희가 2015년도에 이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4년만 버텨보자. 2019가 그래서.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22년이 되었네요. 잘하네요. 잘하네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바꾼다면 3천년으로. 외우기 때 편하게. 후배들이 계속 천년을 이어가지길 바란다. 악착하지. 근데 보면 스트릿 댄스뿐만 아니라 모든 예체능은 사실은 타고나야 돼. 재능이 있어야 되죠. 재능이 있어야 돼. 물론 재능이 있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 눈으로 봤으면 어떤 사례가 있었나 보네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 스튜디오 다녔을 때 와 이 친구는. 정말 미안하다. 아 딱 보니까. 너무 즐거우면 난 됐다. 너가 즐거우면 됐다. 많이 즐겨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몸치고 박치였는데 이게 한 4, 5년에 저희 트레이닝을 받고 이 친구가 진짜 박자도 너무 잘 맞고. 진짜 엄청난 퀄리티 춤을 추는 거 보고. 와 이거는 진짜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생각을 했고요. 그럼 나이가 많아도 배울 수 있나요? 나이가 엄청 있으신 분들도 엄청 많이 배우러 오시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면. 몇 살 정도가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저희가 제일 많았던 분이. 60. 60대. 60대 남자분. 60대 남자분. 60대 남자분이. 네. 뭐라면서 배우러 왔어요. 저는 이제 취미생활을 갖고 싶은데 조금 완전 액티비티 한 걸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따라 하시는 거는 사실은 조금. 힘들지만. 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초보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 단계도 있는 거니까. 분위기만 낼 수 있는. 네. 재밌게 배우시는 것 같아요. 린시링 씨한테는 어떤 동작을 조금 가르쳐 주고 싶으실까요? 이제 워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도 많이 쓰지만. 이렇게 배워보세요 한번. 가서. 네. 네. 이렇게. 너무 잘해. 그래서 얼굴을 짚을 때도 그냥 이렇게 안 짚고. 어 저건 늘 하던 거라서. 늘 하던 거야. 늘 하던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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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별. 네. 뭐 배울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있고. 네. 딱 워킹. 딱 워킹.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워킹. 우리 임정삼 아나운서는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힙합을 하거나 팝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네. 다음 해볼게요. 다음 해볼게요. 네. 지금. 지금. 엄청 간단합니다. 여기서 오죽해. 저희가 이제 몸풀기식으로.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동작이 될 수 있거든요. 두 개 까딱게 해주시면. 탈춤 같지? 비트에 맞춰서 뿜뿜 해주시고. 오 괜찮다. 마지막에 포즈 한 번 해주시면서. 오 괜찮다. 넘기고 넘기고 이 상태에서. 그렇죠. 하고. 고개. 아주 거만하게. 고개. 고개. 다 죽었어.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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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으면. 무조건. 화이팅. 포기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약간. 언제까지 할 수. 할 것 같니. 라는. 뭔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기는 해요.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거. 면은. 계속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힘들어. 힘들어서. 이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은데. 해봤으니까. 왜 눈물이 날 것 같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무조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정말 많은 분께서. 춤 하면은. 광주로 찾아오는.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분이 기원한 것처럼. 비꼬울 댄서스의.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미래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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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웨이브로 한 번 갈까요. 나 웨이브 제일 못하는데. 하여튼. 옆에를 보여줘야 해. 옆을. 잘 보여줘야 해. 하나. 그라지, 둘. 아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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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안 될 거 같아. 나 허리가 안 좋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